아 뭐야, 나, 나, 경찰 낸 거야? 재현 씨가 어떻게 영국에 왔어요? 그때 알았어, 운명이 있다는 거. 너 진짜 결혼한 거 맞냐? 아주 칭찬해! 아주 고마워! 재현 씨가 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이젠 내 선택 네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. 수진이 네가 없는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. 난 이 상황을 바꿀 거야. 진짜 찍어 봐. 이렇게 죽을 거야. 막을 내가 봤을 땐, 그니까 사람을 Nomune에서 신낸이 넵났어의 대답을 놓고 그거는 마음으로는 내 생각? 내가 그니까 당신이 아기와 사랑으로 말하는 것들